0110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동사와 연결 회사는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의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서 관련 소재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해외 판매망으로는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독일의 판매법인 및 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판매 및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액츄에이터 등 기판 소재, 포토 마스크, 테이프 서브 스트레인, 반도체 기판 패키지 등 전장 부품, 기타의 4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함 대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애플 등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통해 전체 매출의 90에서 95% 정도가 발생하고 있음 대시 광학 솔루션 부문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비하어 가상현실, 기기용, 스마트 TV용, 보안용과 같은 타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 중 재무 대시 아이폰 14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와 5g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수주 호조,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이미 센서, IC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과 전장 부품 부문의 적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에도 아이폰 15 향 잠만경 카메라의 신규 수주와 3d 센싱 모듈의 수요 확대,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 공급 본격화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LG 이노텍의 시가 총액은 6조 4천2십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 이노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0위입니다. LG 이노텍의 상장 주식 수는 2366만 7101국 주입니다. LG 이노텍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 이노텍의 퍼은 6.53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만 14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만 2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만 1401원이고 추정 EPS는 3만 917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0배, 18만 2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3.95이며 목표 주가는 39만 1,05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10억원, 12,642억원, 12,71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361억원, 8,883억원, 9,798억원입니다. LG 이노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9번지 59%이고 유보율은 3,467.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0%입니다.